안녕하세요 쿠키워너스! 저는 미키마크, 글로벌 커뮤니티 매니저 쿠키워너브레이크 안녕하세요 저는 쿠키러 오븐브레이크 맵 디자이너 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흠님 정말 오랜만에 출연해주셨는데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출연했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업데이트 테마도 굉장히 오랜만에 선보이는 테마인데요 그 테마는 디저트파라다이스인거죠? 맞습니다 오늘 윙랭님과 함께 디저트파라다이스 업데이트 내용 즐겁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가지 여러분이 아는때도 디저트파라다이스에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슬슬러시 쿠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갈리 소원 그리고 어떤 기회가 좋고 그리고 컨셉에 참여해주세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래서 띄우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업데이트에 블루 슬러쉬 쿠키의 소식을 따라서 도착한 방식으로 도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디저트 가디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설탕 백조를 깨우는 것으로 디저트 파라다이스 곳곳에 흩어진 설탕 백조의 조각을 모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시험입니다 블루 슬러시 맛 쿠키는 이미 여러 차례 시험에서 탈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디저트 가디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디저트 파라다이스의 수상한 비행기 한 대가 투당탕탕, 괭음을 내며 불시착하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쿠키는 바로 파일럿 맛 쿠키인데요 예전 설탕 백조와의 즐거운 기억을 추억하던 파일럿 맛 쿠키가 설탕 백조를 찾아 다시 한번 디저트 파라다이스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블루 슬러시 맛 쿠키와 파일럿 맛 쿠키는 각자 가디언이 되기 위해 그리고 옛 추억을 만나기 위해 힘을 합쳐 설탕 백조를 찾아나서기로 하는데요 두 쿠키는 과연 설탕 백조를 만날 수 있을까요? Right! You'll find out how it turns out in the new event mode This time, you'll get to run in 디저트 파라다이스 팀 스테지 and accumulate points to gather mystic zeros Collect all the jewels to unlock the following stage and get a reward This time, we are making some changes to the skill tree to introduce skill mastery levels that grant you more boosts as you level them up We are also adding some cute skills including a phoenix that will help you by shooting fireballs that destroy obstacles With this update, we are releasing blue 슬러시 쿠키 as a playable card When her skill activates, she shoots arrows in the sky and flies While flying, fired arrows fall down one by one, destroying obstacles and creating blue slushy jellies The magic candy creates blue slushy arrow jellies Collect them to shoot arrows that destroy obstacles and create blue slushy jellies 패스는 얼음 과자새입니다 얼음 과자새는 일정 시간마다 노래를 부르며 화음 젤리를 생성하고 생성된 화음 젤리를 획득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규 보물은 오로라 설탕 깃털입니다 오로라 설탕 깃털을 착용하면 능력 카운트가 충전되고 능력 카운트가 있을 때 2단 점프를 하면 아름다운 날개 이펙트와 함께 설탕 깃털 젤리가 생성됩니다 쿠키의 도전에서는 블루 슬러시 맛 쿠키가 특훈을 하는 디저트 파라다이스의 공간을 달려볼 수 있어요 북극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빙하들을 타고 블루 슬러시 맛 쿠키의 특훈을 도와주는 돌고래와 펭귄 물범에게 부딪히지 말고 달려보세요 We've also prepared some cool costumes 먼저 추석을 맞아서 주홍빛으로 물들인 꽃가옷을 입고 찾아온 달토끼 맛 쿠키의 에픽 스킨 강강술래놀이 달토끼 맛 쿠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정한 수호자의 날개를 달게 된 블루 슬러시 맛 쿠키의 슈퍼 에픽 스킨 얼음호수의 왈츠 블루 슬러시 맛 쿠키입니다 꿈을 이룬 블루 슬러시 맛 쿠키의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설탕 백조의 귀환을 알리는 연회장에 신비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순간을 축복하기 위해 아름다운 춤을 추기 시작한 슈가 글라스마 쿠키의 슈퍼 에픽 스킨 나비 요정의 무도 슈가 글라스마 쿠키도 준비되어 있어요 펫 스킨도 빠질 수 없죠 얼음과 자세의 에픽 스킨 얼음 조각의 왈츠, 얼음과 자세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새롭게 출시되는 젤리 스킨은 새파란 얼음을 잘 갈아서 새빨간 체리를 푹욱 얹은 사각사각 슬러시 젤리 세트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지 않나요? 몇가지 다른 기업이 다른 기업이 다른 기업들에 새로운 잼이 얻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이 공격 요소를 했다면 겨울이 공격받을 수 있으면 겨울이 공격받을 수 있어요. 골아 새로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보스를 선보여 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약과마을 테마기람에 등장했던 귀신이죠. 어둠 속에서 쿠키들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귀신 어둑시니가 새로운 보스로 등장합니다 다양한 패턴으로 쿠키들을 공격하는 어둑시니 보스를 멋지게 무찔러보세요 아 깜짝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쿠키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네 커피맛 쿠키입니다 쿠키런4카카오에 있었던 쿠키죠 커피맛 쿠키가 이번에 스페셜 등급으로 오븐브레이크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커피맛 쿠키는 친구 초대 이벤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니 친구를 초대하고 꼭 만나보세요 In trophy races, you'll sometimes be offered the opportunity to retry to go for first place Take the challenge and beat your opponents to get extra rewards and reclaim your lost trophies Last but not least, following the previous Grand Champions League The curious rainbow mine will be back So make sure to run every day to get rainbow cubes But that's not all We've got more events ready for later in October First, in early October, 팀파이트 will be back But this time we are replacing the MVP 시스템 by a bonus 미션 시스템 Be the best at given goals to earn extra points for your team 다음 때 탈출 랜덤 챌린지는 마녀의 5분 탈출 시즌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시즌에는 쿠키들과 재료를 모아 꼬치를 만드는 이벤트가 발생할 텐데요 최고의 요리를 만들고 최고의 점수에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10월 중순에는 레전더리 등급 설탕 백조 쿠키를 출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All right, that's all we wanted to share for today And it's now time to reveal the coupon code for rainbow cubes As always, you can enter the code in the game settings, so go claim it now And yeah, 흠님, thank you for coming in today, it was great to have you Great! And of course, thank you all for tuning in today We'll see you in today's 4D update And in the meantime, take care and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